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행정법원입니다. 서울 행정법원. 오늘 윤석열 집무실 이전과 외교부 공관 침탈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 지금 재판이 벌리는데 우리 김상민, 정의현대 사무총장, 우리 또 양태정 변호사님 서울에서 전속으로 변호 맡아주시는 인천에 사는 양태정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재판이 집행경지 사건의 신문기일인데 보통 오늘 신문기일 한 번으로 신문은 종료를 하고 보통 1, 2주 정도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신문기일 때 최소한 윤석열 당선자 취임 전인 5월 9일까지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오늘 소송은 가처분인데 본안 소송은 뭐냐면 4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근무회의를 열어갖고 예비비 360억을 용산 이전에 쓰라고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360억 의결 자체가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하는 확인 소송과 이걸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저희가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안 소송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360억의 예비비 집행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오늘 지금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4월 6일 날 임시 공무위에서 의결한 예비비가 당시에 관절을 쓰기 위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갖다가 25억을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25억을 쓰기로 해놓고서 갑자기 입장 확 바꿔서 김건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쇼핑한 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외계 후보장관 손님을 맡고 있는데 그 네트축구 자리 둘러본 다음에 25억 거 얘기가 좋다고 그냥 그래서 그 비용을 5월 10일부터 집행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빨리 이걸 갖다가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25억 원을 집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5억 원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외계부 공관으로 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다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화이팅!